안녕하세요 유도 마이너스 60kg급의 김원진입니다 리오올림픽 전부터 후원 받아서 네 먹고 있습니다 저는 헬스팩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영양소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먹기 편해서 아침 저녁으로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되게 구황구로 하기 때문에 근육 생산도 있어서 비타민이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운동이 끝나고 먹었을 때 피로도 회복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걸 마음을 했습니다 제가 유선화를 선택한 이유는 항상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유선화 헬스팩이 NSF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핑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고 저희가 마음 놓고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훈련을 할 때는 저희가 잘 못 느끼는데 끝나고 회복할 때 확실히 헬스팩을 먹으면 조금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체중 감량을 하면 몸에 있는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헬스팩으로서 많이 보충을 하고 또 시합 당일날에도 아침부터 시합 끝날 때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I trust 유선화 because 최고의 선택 유선화! 아침부터 시작!